김문반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은요. 아이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구 원방테크 현 KN솔이죠. 과거에 코로나 정점에 그때 원방테크가 클림룸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떴었죠. 그리고 다 내려왔다가 작년에 KN솔로 이름 바꾸고 나서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이 주가가 또 떴어요. 그러고 나서 또 좀 내려가 있는데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19,2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20%로 갖고 계시거든요. KN솔 한 번씩 정말 급등했던 이력이 몇 차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급등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파워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KN솔뿐만이 아니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요즘에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KN솔의 전성기가 다시 한 번 또 올 수 있을까요? KN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무관님, KN솔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업도 일단 바닥은 확인을 했다. 그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지금 뒷받침 되고 있죠. 현재 시가층이 2천억 좀 넘는데 내년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최소한 350억 정도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지난 7월 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고점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개별 종목분들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시점이 컨쿨 내용까지 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분들이 바로 V자로 치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반 경직 정도는 학부에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앞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기술주를 보시면 지난주인가 이번 주 초반에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 이때도 거래량 보시면 이때는 다이렉트로 올렸습니다마는 이 메이저 세력들은 선두 세력들은 미리 이렇게 매집을 합니다. 이 당시도 보게 되면 급등 나오기 전에 2023년도 이때가 언젠가요? 한 2월, 1월 달 정도 거기서 거래 터뜨리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눌러버리죠. 다림질 패턴을 좀 길게 하면서 이게 소위 개미앓기입니다. 개미앓기.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겹거든요. 그러나 다시 한번 거래 터뜨리고 급등시켜버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이 거래가 이 기업이 상장일에 최대 거래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돼요. 독하게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최대 나왔지 않습니까? 고점에 나온 게 아니고 저점에 나왔잖아요. 이럴 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손박김이 나왔다. 세력들의 주도 누군가 또 지겹돼 물량을. 그래서 그대로 좀 보시고요. 주가 이제 월목목에 되면 이번 달에 맥점이죠 사실은. 여겐자로 이렇게 한 번 누르고 두 번 여겐자로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거래나오면서 아래 꼬리 쥐고 이런 패턴도 뭡니까 또? 황수의 뿌리죠. 황수의 뿌리란 건 뭐예요? 추세 반전형 패턴이다. 이제 하락 마감하고 상승전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이죠. 2만 2천 원 3천 원은 여기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렸던 개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한 2만 3천 원 나이 정도 일단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추세 돌파하고 나서 바로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누를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세력들의 마음이죠. 다음 주 다시 한번 위주로 쳐준다 그러면 거기서 한 번 챙겨놓고나 다시 보시라는 얘기죠. 평상시에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은 기업은 괜찮은데 저점 찍었고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니까 약간 센스 있게 일부는 챙겨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이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2천 원 2만 3천 원 나이 정도.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고점이었던 한 2만 7, 8천 원까지는 기업 실적을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와 중기 구분하셔서 대응하시되 전체 전략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수를 살펴드렸습니다. 2만 원 때 그 목표 가격까지도 간단히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윗방향으로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이비님의 K&S홀 일단은 수익까지 도모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김봉만 전분과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